오늘의 말씀은 얼마만큼 존중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살면서요 실은 매일 삶이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부딪혀요 저도 이번 주만 해도 때로는 안 좋은 전화가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약간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속상하죠 여러분들도 한 주 살 때 부딪히는 경험을 하십니까? 많이 부딪히죠? 아 어떨 땐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요 때로는 믿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미움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 미움의 오늘의 대응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이 책을 한번 좀 소개 드리려고 해요 위로부터 라는 이 책은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교회에는 크게 두 사람이 존재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원래 신앙했던 모태신앙인과 새롭게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른 거예요 한쪽은 전체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나 뭔가를 다 아는데 열정이 없고 또 반대는 아직 신앙하는 실수가 있지만 또 열정이 많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서로를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감정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좀 저도 이번 주에 이래서 성경을 자꾸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부분을요 그 중에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세인에 대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바리세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자꾸 어떤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때 바리세인들은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때 항상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을 꾸짖으려고 강제로 하인을 보냈는데 요한이 전한 복음 중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세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속을 보냈지만 명물을 못 찾고 실패한다 그럼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흉폭해지고 의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물을 칩니다 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속 하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 참 부끄러워야 하는데 바리세인들이 자신의 방법을 썼는데 안되니까 부끄러워하긴 커녕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요한복음 7장 사건인데 가늠한 여인을 사로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하는 사건이 왜 나오냐면 일부러 이 가늠한 여인을 포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늠죄나 이런 것들은 증거를 잡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어떻게 모의를 하고 이 여인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해주고 풀어줄까요? 이게 왜 예수님한테 문제가 되었냐면 예수님한테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뭘 어겨버렸어요?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주라고 하는 좋은 말을 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의 정말 희망을 주는 분이셨어요 사랑이 넘치신 분이었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실망감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상처받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 어떠한 치유책을 쓰시는지를 우린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이 성경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아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 아 이 사건을 시대의 소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인이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두려워 떨었대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선고처럼 들렸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쓰시면서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인을 치유했던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여인을 미워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여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시고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여기 이 부분을 좀 한번 시대의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었다 희망에 찬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고백을 하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이 고쳐졌다 이 회귀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이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신실이 따르는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치유자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치유자이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마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바로 이 서기관들에 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중풍 병자들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무엇으로 생각하기를요? 마음에 생각하기로요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무엇 했어요? 예수님 중풍 병자 고치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놀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니까 무엇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거 신성모독죄인데? 하면서 놀란 표정 속에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치유자이신 이유는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병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죄가 있었다는 것을요 네? 실은 사람들은 서기관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구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사는 무엇한 게 의사냐면 건강한 사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요? 병든 자예요 실은요 우리는요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과처럼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는 그 병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의 의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의사는 마음속까지 우리의 속속히 알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사에서 2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나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이 문제를 치료했을 때 이 사연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계명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미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치유해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이 빌리뽀서 2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오늘은 하나를 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각각 자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존 비비어의 존중에서는요 이 단어를요 헬라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존중이라는 단어 이 팀이라는 단어가요 이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떠오른다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 대할 때요 다르고 좀 틀리고 어떤 때로는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금처럼 소중히 여기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과 미움이 생길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할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반대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아티 미안한 뜻인데 존경하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것처럼 천하게 취급한다 이게 반대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그를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한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맞지 않거나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뭔가 바꾸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존중하고 그런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번 주에 방송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고 어떠한 느낌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존귀여겨야 할까요? 그 사건이 우리가 이해를 도와주는 게 바로 다윗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움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사올한테 받았어요 얼마나 화가 났냐면 사올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줬냐면 사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회상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오늘 아까 이 영상처럼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원수였지만은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하지 않고 사랑했어요 그것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올이요 사올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아, 의의롭도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이 동영상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른 과제를 주겠습니다 사올이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사 3천명을 죽이러 추격하고 사올은 계속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사올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은 끝났는데 또 죽여야지 하고 3천명을 데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근데 또 마침 사올을 죽일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안되겠죠? 이 영상 아름답게 우리 분명히 흐뭇하게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뒤집어 엎으면서 또 망쳐버리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야, 이건 못 참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존중이 이 세상의 존중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저도 이걸 자꾸 보니까 달라요 우리가 어디까지 존중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봐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 다윗이 또 이르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와께서 그를 지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선을 베풀었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뀌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이면 아까 여러분도 얘기한 것처럼 아휴 이거는 이제 처단해야겠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자고요? 하나님께 맡기자요 하나님께 맡기자요 실제로 이 다윗의 말처럼 사올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전쟁 중에 사올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얼마만큼 존중해야 되는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 번씩 일흥 번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존중은 일곱 번이 일흥 번이 될지라도 용서해주는 것이 존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우리가 어떤 마음에 미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은 이 어려움과 때로는 불공평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중에 꿰뚫어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증언보감 상권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때로 그대가 성공할 수 없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음이라 그대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초조해하며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저도 이렇게 한 주 살면서 때로는 공격과 상처가 오는 말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 속에서도 흔들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어떻게 더 성교를 할까에 집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뭐라고 했냐면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시고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일에 집중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되지만 더 다시금 이 존중에 대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존중에 대해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지 마가복음 12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존중을 했을 때 이 존중이 어떠한 존중인지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해요? 사랑할 거면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중을 할 거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얼마만큼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존중에 대해서 생각했던 아주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여기 주석 이 부분에 대한 주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산다 만약 우리가 감정을 상하지 않고도 이웃에게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웃을 위한 대부분의 사랑은 개몽된 이기심에 불과하다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존중은 어떤 사랑에 흉내내는 것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참 좋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참된 사랑과 우리 자신과 같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우린 다윗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요 이 다윗을 실은 예전에 성경학대경 사무엘상화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됐냐면 다윗이 생각보다 굉장히 용서를 잘해줘요 그런데 얼마만큼 용서를 잘해주냐면 이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주고 그냥 잘 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성경학대경 우리 교회에 책이 있는데 그걸 자꾸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너무나 많은 용서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용서를 해주었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실은 맨발로 급하게 도망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무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무이가 있어요 시무이는 사울의 후손인데요 실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는 아주 잘했어요 막 오셨냐고 하고 열심히 막 봉사했는데 갑자기 왕이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본심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막 욕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도 던지고 먼지를 흐날리면서 막 욕을 하고 보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또다시 마음에 뭐가 될까요? 뭐가 올까요? 아무리 철양한 왕일지라도 그의 수화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 중에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봤을 때 죽여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사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기 실은 처음에 했던 내용하고 용서하고 이 심의했던 용서는 달라요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 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용서해주라고 얘기하고 그를 존중해주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존중하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심의가 심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죄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야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를 내버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라볼 때 누구의 죄를 바라봤어요? 다윗이 누구의 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괴로워하면서 예전에 했던 바세바를 범했던 죄 그리고 그 나단한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그 죄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장면들이 떠올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인데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요약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그처럼 오래 참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내리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데 대해 이상이 여겼었다 그러나 이제 급하고도 슬픈 도망으로 그의 밭은 맨발이었고 그의 왕복은 배옷으로 바뀌어졌으며 그의 추종자들의 애곡은 이산저산에 메아리쳤다 그는 그의 범죄 장면이 벌어졌던 곳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였다 그에게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를 은혜로 다루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아 다윗이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으셨지? 그게 떠올랐던 거예요 반드시 나는 그 순간에 죽어마땅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뭐가 떠올랐어요? 아 이 죄인을 보면서 뭘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사랑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을 깨달았어요 다윗이요 그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으로 묘사했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잠잠한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장면을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시작 그는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복종하였다 다른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는 쓰라린 비해를 그는 느끼셨다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영웅으로 죽는 것이 아니었다 천박하고 죄가 많고 방탕한 무리들의 조롱과 험담 속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는 죽음을 당하셨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그의 친척된 자들은 모두 다 그를 버렸다 그분의 어머니는 그가 당하는 수모를 목격하였고 예수님은 칼이 그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는 광경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서는 이루어질 결과를 생각하며 그가 당하고 있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가 당하신 고통과 조롱과 배방과 그 수많은 고통의 괴로움 속에서 이 모든 고통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작은 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종기여기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작은 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존중은 어떤 존중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 존중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중하셨어요? 너희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다 작은 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원고 1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대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기에는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의 금고에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예물을 받치라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하고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미움이나 그런 고민이 쌓일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적은 보수로 또는 그것에 못마땅한 대우를 받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나 존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치 생명까지 바치신 그러한 존중을 주셨다는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